0082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원풍물산입니다. 원풍물산의 테마는 패션 슬래시 의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풍물산은 동사는 남성복 청장 캐주얼을 전문으로 생산 판매함 대표 브랜드로는 킬라치 핸더선 킬라치 바이 킬라치 핸더선 킬라치 2 오버캐스트 더 아퍼지트 사이트 등이 있음 2022년 상반기 기준 매출은 신사복 내수 제품 62.46% 점퍼 외상품 내수 36.04% 신사복 임가공품 내수 0.52% 기타 1.81% 등으로 구성됐음 기업 개요 대시 1972년 12월에 설립되어 남성복 의류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의약품 등 생명공학 태양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목적 사업을 추가 미국 제약사와 태양전지 개발업체의 지분 투자하여 사업 영역을 확대함 대시 고가의 수입 브랜드인 킬라치 핸더선 자체 브랜드인 맞춤형 신사복 포스턴 매너 캐릭터 캐주얼 수입 브랜드 킬라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함 재무 대시 점퍼 등 상품 매출 감소에도 프리미엄 아웃넷 입점을 통한 유통망 강화로 킬로겐 버슨 등의 신사복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하락 및 판관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나 법인세 비용 제거에도 기타 대손 상각비 증가 등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한 오버캐스트의 성장이 기대되며 편집 속 디오퍼집 사이트를 론칭하여 백화점의 입점 예정인파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4일 9시 57분 기준 장중 원풍물산의 시가총액은 23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원풍물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14위입니다. 원풍물산의 상장 주식수는 4,069만 3,600일 흔하홉 주입니다. 원풍물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원풍물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7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2.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1.07배 5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억원, 마이너스 66억원, 마이너스 1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억원, 마이너스 81억원, 마이너스 93억원입니다. 원풍물산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9번지 74%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32.0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6.15이며 전일 대비해서 3.02-0.1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0.81이며 전일 대비해서 3.32-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풍물산의 2022년 11월 4일 9시 5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569원보다 1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566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풍물산의 총가는 570원이며 주가가 원풍물산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풍물산의 총가는 570원이며 주가가 원풍물산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원풍물산은 는 거래량 484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다올투자증권에서 909조 키움증권에서 725조 NH투자증권에서 201흔세조 대신에서 230조 미래의세증권에서 2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800열도조 대신에서 3204조 NH투자증권에서 201흔여섯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10세조 한국증권에서 5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2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패션 슬래시 의류 관련주 원풍물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anthony 하션 슬래시 의문의 하션 아휴 하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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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